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발리, 다낭, 여행? 이제는 투자의 관점에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바라볼 때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 보복, 매일 흔들리는 증시 상황에서 이제는 선진국이 아닌 아세안 신흥국이 정답입니다. 신흥국 가치투자의 핵심 노하우를 집대성한 최고의 투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주식투자 실전 가이드북 대체 불가! 대한민국 유일의 현지 탐방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업 보고서를 발간하는 핵사곤의 투자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해 확인하세요.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신흥국 가치투자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시더시더! 아빠 발톱 너무 두껍고 색깔도 이상해! 하하하하 이 녀석! 그럴까봐 내가 캐라셀 네일 준비했지! 갈라지고 두꺼워진 발톱 무점이 싹 사라진다고! 미국 판매량 1위! 600명 임상실험을 거친 전세계 48개국 손발톱 케어! 압도적 지배자! 캐라셀 네일! 2주 후 달라진 손발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캐라셀 네일을 검색하세요. 아까 좀 여쭈려다가 지나갔는데 철강 제품은 팔면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 팔면 중간에서 그렇게 중개해주는 무역회사가 얼마 정도 마진 부치고 파는 게 관행입니까? 보통 관행이 한 3%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면 공장에서도 오케이 하고 또 바이예도 오케이 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마저도 자꾸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 반면에 또 이제 때로는 5% 할 때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습니다. 저쪽 페루에서도 광산회사 앞에 있는 또 중개인 한 친구가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그분도 또 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도 한 3% 정도? 네. 한 2, 3% 정도 됩니다. 3% 정도? 네. 알겠어요.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매출하면 한 3억 정도 이익이 남는 그런 구조겠네요. 200억 하면 한 6억 남고. 그 남는 걸로 그럼 또 이런저런 비용도 쓰고 해야 되는 거죠? 직원 월급도 주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라든지 4대본 포함해서 인건비 내지 식비 또 밖에 가서 접대비 또 제가 출장 다니는 비용 해서 보통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직원 한두 명 쓰고 출장도 다녀야 되고 하면? 네. 그러면 얼추 제가 보기에는 매출을 한 적어도 그럼 한 100억 가까이는 해야 그거 쓰고 나서 이익이 뭐 한 1, 2억 뭐 이 정도 남는 거고 네. 그 두 분? 아 비용 2억 원 중에는 대표님 월급도 포함됩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럼 한 2억 정도만 남으면 회사가 크게 어려워질 일은 없는 100억 정도 매출하면. 네. 회사 자체를 손해는 안 보는데요. 또 이제 저희 같은 철강업 쪽에서는 또 은행 여신을 써야 되는데 회사에 이익이 안 남으면 은행에서 여신을 안 줍니다. 여신이라면 대출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공장에다 LC를 열어야 되는데 신용장을 열어야 되는데 그걸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오투 글로벌 같은 회사는 지난 3년 동안 이익이 얼마 나고 얼마 나고 얼마 나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매출은 얼마고 하니까 이 정도 회사라면 여신을 한 50만 불 주겠다. 안 그래도 그거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가끔 TV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무역회사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 김대리 거기 저 신용장 열렸나 확인해봐. 어디 선화증권 끊어와.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무역용어 같은데 그게 무슨 개념일까 궁금하긴 했어요. 방금도 은행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신용장 개설을 위해서는 여신이 필요하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신용장이라는 게 뭐예요?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신용장이네요. 결제 보증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국 공장에 물건을 사려면 1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100원을 먼저 주던가. 현찰로. 현찰로. 중국 공장에. 캐시로 먼저 내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30% 먼저 줄게. 나중에 뭐 70%는 선적하기 직전에 줄게. 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캐시가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장이라고 LC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걸 은행에서 끊어주는 거예요? 네. 저희 이제 거래하는 시중은행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이제 요즘에는 보통 예전에는 전부 다 일일이 담당하는 직원이 서류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 개설을 했는데 요즘엔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몇 분 안에 됩니다. 알겠어요. 그런 구조로. 저도 그래서 무역이라고 하는 걸 막연하게는 돈 주고 물건 사오는 거지만 이렇게 편의점에서 치약 하나 주세요. 2천 원이에요. 뭐 이런 거면 아무 문제 없는데 2억 말리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곳에서 물건과 돈이 오가려면 우리도 영화에서 보잖아요. 자. 물건을 내놓아라. 그럼 돈부터 꺼내라. 그런 다음에 자. 돈 가져왔으니까 물건을 이리 보내라. 그럼 돈부터 보내라. 뭐 이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역회사들끼리도 싸우지는 않아도 그게 겁날 텐데 서로. 돈 보냈는데 물건 안 주면 어떡하지? 물건 보냈는데 돈 안 주면 어떡하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나 싶었는데 양쪽 뒤에서 은행이 하나씩 보증도 서고 하면서 해주는군요. 혹시 사고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러다가 돈이 떼인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은 은행이 서로 있기만 하면 그런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이 레일 시장이 한국도 레일 시장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다지 흥미를 안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수금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는 주로 물건을 공급하면서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보통 이걸만 결제해가지고 다다음 달에 송금해주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 사실은 저희가 그다지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로 안 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을 하다 보면 해외에는 LC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급 보증서가 있으면 페이먼트가 개런티된 거니까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생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어요? 한 3년 전쯤에 페루의 한 바이어가 광산회사인데요. 오다 주문을 하고 LC까지 열었습니다. LC를 열었다는 건 저쪽 그 은행에서 주문한 은행 쪽에서. 그렇죠. 페루 쪽의 은행에서. 얘 보증해 줄게. 물건 보내도 돼. 그래서 저희가 LC 받고 생산까지 완료하고 중국 공장 생산 완료하고 선적을 진행을 하는데 물건이 이미 선적이 생산이 완료돼서 그다음에 트럭으로 부드까지 옮겨서 컨테이너 안에 제품까지 집어넣고 컨테이너 문 닫고 봉인장치까지 끝을 냈는데 바로 오늘 밤에 배가 떠나기로 돼 있고 40일 뒤면 페루에 도착을 할 텐데 오늘 이메일이 와가지고 LC 캔슬하겠다. LC 캔슬? 그 말은 나 안 할 거예요? 네. 이 거래 안 할래. 라고 같이 온 겁니다. 그럼 카드로 결제했길래 물건 다 만들어서 배송하려고 박스 포장까지 해놨는데 배송 기사까지 대기해놨는데 카드 결제 취소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취소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왜 한대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래요? 구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안 하더라고요. 몇 번 물어봤는데 정확한 이유를 설명을 안 하고 계속 캔슬하겠다. 필요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래하던 바이어 아니에요? 거래를 뜨문뜨문 어쩌다가 한 번 한 바이어여는데 사실은 조금 그리 신용도가 있는 바이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서 얻을 게 뭐라고 그런 일을 해요? 글쎄 사실 저도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는데 짐작컨대 가격을 깎아달라는 얘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아 캔슬할래? 그러면 이미 다 짐 쌌는데 어떻게 캔슬해? 그럼 여기 상황이 그렇게 해서 캔슬할 수밖에 없어. 정리사정이 그러면 받아는 줄게. 한 20% 싸게 보내봐. 그렇게 하려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어요? 그런데 바이어가 잘 몰랐어. 모르고 그런 LC를 캔슬하겠다고 연락이 왔던 건데 LC 자체가 이레버 케이블 LC라고 해서 취소 불능 L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LC를 받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가 안 되는 LC였어요. 그래. 그런 LC도 있어야지 여기서 믿고 포장도 다 하고 하죠. 일반적으로 LC는 보통 이레버 케이블 LC를 거래합니다. 그분은 어디서 취소 가능한 LC를 몇 번 해본 모양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LC 거래를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첫째인데? 아무튼 그래서 그럼 돈은 받고? 네. 다 무사히 예정대로다. 그리고 물건은 보내고? 네. 네가 쓰던 말들은 맘대로 해라? 그렇죠. 그분은 처음부터 안 쓸 계획이었는데 한번 해본 거라면 낭패였겠군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물건값 깎으려고 했었던 거니까? 네. 제품을 쓰는 회사고요. 알겠어요. 무역하다 보면 제일 좀 난감한 거가 언제입니까? 아 나 이 일 시작 안 할 걸 그랬어. 되게 힘든 일이네 이거. 라는 게 어디서 보통 제일 힘들어요? 그게? 일반적으로 제가 약속을 어쩔 수 없이 어겨야 될 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바이어와 오다를 받는 과정에서 10월 30일까지 반드시 선착돼야 돼. 할 수 있어? 그때 제가 오케이 할 수 있어. 오다 주세요. 해가지고 오다를 받았는데 공장하고도 이미 얘기가 됐겠죠. 그러면은 확인을 받았는데 갑자기 날짜가 됐는데 문제가 생겨서 생산이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되면 정말 바이어와 함께 얘기할 수도 없고 아 이거 중간에서 참 그렇겠네요. 얘들이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네. 그쪽에는 공장이 누구든지 제품이 미스터 송 믿고 주문했는데 왜 안 오냐? 그럴 땐 어떡합니까? 바로 공장 날아가야죠. 아 주문한 공장에 가서? 네. 가서 공장 가가지고 공장장하고 같이 얘기하고 영업사원이랑 같이 사정을 얘기하고 빨리 보내야 된다. 네. 늦어지면은 약속이 된 거다 이거는. 늦어지면은 이쪽 바이어 입장이 난처해진다. 이번엔 늦어지면 다음부터 오다도 없을 거다라고 협박도 좀 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많이 맞춰주기도 하고 생산 스케줄 바꿔서 또 맞춰주기도 하고 어차피 일이라는 건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 항이 중국어로 하는 거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저쪽 페루에다가 미안하다는 거는 무슨 말로 합니까? 페루는 제가 원래 그쪽은 스페인어를 쓰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못해서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I am sorry. 이쪽에다가는 예. 뜨부치. 무슨 뜻이에요? 죄송하다고. 중국에다가는 항의해야죠? 예. 항의해야죠. 항의는 중국어로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일 할 때 제일 마음 타겠어요. 그렇죠? 예. 저를 믿고 오다를 했는데 약속을 제가 해줬는데 뜻하지 않게 약속을 어겨야 될 경우. 그렇군요. 중간에서 그런 거 잘해야 되겠어요. 이쪽 마음도 안 상하게 저쪽 마음도 안 상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거 잘 안 되면 또 두 사는 분과 파는 분 사이에서 거래가 깨지기도 하겠어요. 중간에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스페인에 그래도 좀 굵직한 바이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이어가 지금 저희 거래한 중국 공장하고 직접 거래를 했었어요.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거래 안 하겠다고 아 스페인에 있는 송 사장님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친구가 예. 그 친구는 스페인에 있는 철도 회사 등의 레일을 파는 역할을 하겠죠? 예. 광산 회사라든지 그리고 이 중국 회사는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쓰던 분인데 예. 그런 회사인데 제가 사실은 스페인 회사도 가서 만나봤고 공장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서로 좀 안 좋게 끝난 것 같더라고요. 끝을 낸 게 공장에서는 거래 안 하고 만다 안 팔고 만다라는 거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 거 살 수 없다. 거래 안 하겠다. 스페인하고 중국 공장하고 사이 안 좋아졌다는 건 어떻게 알고 가서 야 너희 왜 싸웠어? 라고 왜 물어봐요 갑자기? 스페인에 이제 그런 바이어가 있는지는 제가 알고 있었고요. 예.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만난 적이 있던 바이어거든요. 그리고 공장은 공장이 그 바이어랑 지금 거래하고 있다는 건 공장하고 얘기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선적을 해줬는데 이상 없는 제품을 선적을 해줬는데 자꾸 트집을 잡는다. 스페인에서? 예. 스페인 바이어가 자꾸 트집을 잡는다. 중국 공장 이야기는? 중국 공장 이야기는 똑같은 제품을 스페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 공급하는데 꼭 스페인만 뭐라고 그런다? 꼭 거기서만 클레임이 들어오고 항상 나중에 돈을 깎아달라고 얘기가 들어온다. 그런 식이었었고 또 이제 스페인 바이어는 품질에 문제가 있다. 라든지 꼭 납기가 늦어진다. 라든지 해가지고 몇 번 티격티격 하다가 결국에는 싸워가지고 싸워서 물건 안 팔아? 네. 너네 거 안 사? 예. 서로 이제 좀 감정 상하고 그런 게 있겠군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다시 거래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중간에 껴서 한 4, 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둘이 헤어졌는데? 예. 제가 스페인에 가가지고 내가 공급을 해줄 테니까 구매를 해라 라고 설득을 했고 송 대표님이 뭘 레일을요? 예. 원래 사가던 레일 회사에서 그 제품을 사가긴 사가는데 스페인에 그 친구하고 중국의 공장이 다이렉트로 붙지 말고 네가 아쉬운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고 중국 공장도 불만 있으면 스페인에 바로 날아가서 싸우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중간에 한 쿠션 거쳐라 그러면서 서로 좀 하자 중재를 해준 거네요.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괜히 중간에 송 대표님 하나 더 끼게 됐네요. 다이렉트로 직거래를 잘 하다가 그러면 송 대표님이 그쪽에서 레일 사서 스페인으로 보내고 중간에 몇 퍼센트인지는 몰라도 송 대표님 맞으면 챙기고 그럼 스페인 그 친구는 싸우지 않았으면 송 대표님 맞은 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중국 회사는 싸우지만 않았으면 그만큼 비싸게 팔아도 똑같은 결과 있었던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흔치는 않은 경우죠. 네 알겠습니다. 페루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페루도 많이 가시겠어요? 네 지금 15년 됐는데요. 네 1년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아 머니까 자주는 못 가시는군요. 네 진짜 머입니다. 중국은 자주 가세요? 중국은 자주 갈 때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갈 때도 있었고요. 요즘에는 한 공장에 보통 1년에 서너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페루산 뭔가를 중국에다 내다 파는 입장에 무역을 했었어도 페루에 자주는 못 가셨겠네요. 머니까 아 예 먼 게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집에서 출장을 갈 때 집에서 나와서 인천공항 가서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LA 가서 내려서 또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리마 도착해서 내려서 숙소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계산해봤더니 갈 때 34시간이 걸리고 올 때 3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군요. 경쟁자가 나타나기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경쟁자는 항상 항상 은 아닌데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또 우리가 또 공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또 경쟁자를 없애고 그 시장에서 내쫓고 한 몇 달 걸리죠. 그렇게 하려면 잠깐만요. 그럼 거래하던 그 공장에 가서 내가 미스터송 대신에 페루에다가 물건 좀 팔아볼게요. 저한테 내일 주세요. 하면 공장에서 안 줄 거고 다른 공장에 다른 공장 내일 갖고 와서 경쟁이네요. 그거는 네. 경쟁입니다. 그럼 품질이나 가격을 좀 더 유리하게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운조커피 이름 걸고 만듭니다. 사장님 이름이 운조입니다. 좋은 커피 운좋은 커피 기분 좋은 커피 우리가 직접 마시려고 시작한 커피 먹고 살려고 열심히 만드는 정직한 커피 커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커피로 주식 상장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커피숍이 아니라 커피만 볶는 사람들 원두 더치커피 드립백 도매 소매 가정용 선물용 주문하시면 로스팅하는 신선한 커피 네이버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급사합니다. 급사의 대표적인 원인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 이제 급사방지 건강검진으로 조기 진단 받으세요. 심혈관 뇌혈관 폐안검진까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한 질병만 모은 휴먼영상의약센터의 급사방지 건강검진 금식이 필요 없고 검사 당일 결과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휴먼영상의약센터를 검색하시거나 1588-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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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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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나라입니까? 겪어보시니까 그래도 한국에서 페루 많이 다녀보시는 분 중에 하나겠어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철강이나 레일 쪽 관련해서만 시장을 꿰뚫고 있지 나머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상황은 중국보다 한 20-30년 정도 뒤처진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대부분의 남미 나라들이 그렇듯이 혼란스러움이 많고 현지에는 우리 교민들이 한 천 명 정도 주로 리마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국민성이 어떤 쪽이에요. 예를 들면 차분하다 냉정하다 또는 다혈질이다 내지는 정이 많다 다양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사실 딱 와닿는 건 없고요.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정말 자기 돈 관련해서는 정말 악착 같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거래하는 바이오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도 있고 다른 바이오들도 많고 한데 정말 자기 돈은 30불 50불 가지고도 절대로 양보를 하지 않는 하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도 거래하시니까 비교가 될 텐데 네. 좀 그쪽 돈 관련해서는 좀 고집스럽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뭐 그 돈이 어디 유럽으로 가면 양보하지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 돈이면 우리 누구 직원 하나 일주일 월급인데 주급인데 그래서 그런 건 혹시 아닌가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경제적인 수준이 조금은 낮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좀 더 아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중국 공장하고도 거래를 수없이 하는데 가끔은 이제 공장이 조금 손해를 좀 더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저희가 좀 마진을 많이 줄여야 될 때도 있고 서로 양보를 많이 하거든요. 그 대신 다음에 기회가 또 있으니까 라고 넘어가는데 그 페루는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중국은 어때요? 중국하고도 거래 많이 하시니까 아 중국 사람들은 이렇구나 네. 중국의 비즈니스는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네. 이게 요령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터득한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저는 뭐 지금 거래하고 있는 데가 이제 뭐 중국 공장이 몇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에 뭐 페루나 이쪽 남미나 뭐 또 어디 유럽 아시아 쪽에 있는데 제가 일하면서 느낀 것 중에서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일은 사람이 하는 거다. 내가 이쪽 가서 바이어의 마음을 사고 또 저쪽에 가서 공장의 마음을 사고 하면은 뭐 안 되는 일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데가 이제 땅덩이가 워낙 큰데 제가 주로 다니는 공장이 저 요령성 쪽에 하나가 있고 위쪽에 하나가 있고 또 상해 쪽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중국인데 가보면은 뭐 분위기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다릅니다. 북쪽 중국과 남쪽 중국이 남쪽 중국이 아 재밌네요. 북쪽 중국은 어떤 특징이에요? 남쪽과 달리 특징이 보통 이제 제가 가면은 몇 박을 1박 내지 2박을 하니까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식사를 하면서 술도 한 잔 하고 하거든요. 북방은 음식 시키는 것도 제가 아니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시켜 그만 시켜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해도 끝까지 시켜요. 아 뭔가 좀 넘칠 정도로 체면 네. 체면을 좀 중요시 술도 제가 막 안 취한 것 같으면은 더 마셔 뭐해 마셔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좋게 말하면 정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아 알겠어요. 그런 스타일이고 한 번은 북방에 갔을 때 저녁 식사하러 가는데 여름이었는데 보통 시내로 가는데 그날따라 외곽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일반 중국 가정집 같은 데인데 마당에 있는 가정집인데 마당에서 바베큐를 준비해놨더라고요. 물론 친하니까 서로 그렇게 저는 좋아하고 좋았는데 먹으면서 서로 더우니까 우통 다 벗고 전부 다. 그런 게 가능한 그런 문화가 있는. 네. 그런 문화가 있고요. 남방의 상해 쪽에 가면 사실은 공장은 남쪽에 상해 쪽에 있는 공장이 더 크거든요. 굉장히 큰 공장인데 그 공장은 가면 물론 좋은 장소에서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데 술로 같이 먹기도 하는데 우리는 술을 저보고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은 먹지 말고. 물만 먹고 싶으면 물만 먹고. 음식은 충분하니까 알아서 먹고. 좋게 말하면 합리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여기 맞추고. 저녁 가서는 저기 맞추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문화를 거슬러보면 예전에 우리 문화는 북쪽에 가까웠다가 요즘 슬슬 중국의 남쪽 문화 쪽으로 우리도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흐름인가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재밌네요. 페루에서는 비즈니스 하면 또 어떤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없었어요? 페루가 광산이 가장 주 업종인 나라인데요. 광산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광산을 레일을 쓰고 어떤 광산을 레일을 필요 없고 한데 그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레일 바이어가 페루에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레일 바이어. 경레일 바이어가 페루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는 당연히 있는데 회사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지금은 레일을 거의 사용 안 하고 있고요.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매년 가장 많은 양을 구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세계에서 광산용 레일을 제일 많이 사가는 회사라는 뜻이고. 네. 맞습니다. 그 말은 광산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회사고. 네. 그리고 주로 유럽이나 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합자 투자 되는 회사들도 많고요. 요즘에는 레일 안 사가요? 그런데 그 회사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광산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보통 노천광산으로 해서 그냥 노천에서 파고 들어가면서 개발해 나가는 광산이 있고요. 그럴 때는 운송을 굳이 레일을 깔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요. 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 되고. 그런 노천광산들은 레일을 필요로 하지 않고요. 그냥 굴 파서 노천광산이라는 건 어떻게 되세요? 노천에서 개발해 땅을 파가면서 개발을 해가는 광산을 의미하는 거죠. 노천광산 아닌 건 어떤 광산이에요? 영어로 언더그라운드 마인이라고 하는데요. 땅을 파고 들어가서 주로 이제 아 우물 파듯이? 네.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백미터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부터 또 다시 파고 들어가야 되는? 네.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운송 트럭이 다닐 수가 없고요. 그렇죠. 트럭이 수직 낙하하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우물 밑으로 일단 내려가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군요. 거기서 움직이는 것 자체도 트럭이 가서 실었다가 돌려서 또 왔다 갔다 트럭이 두 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공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주로 레일과 로코모티브라고 하는데 운송용 차량 같은 거 그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보통 이제 그런 언더그라운드 마인에서만 레일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 회사는 레일을 많이 쓰다가? 많이 썼는데 지금 이제 페루 시장이 사실은 광산 시장이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물론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가 전체 그러니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단 탐사를 먼저 할 거 아닙니까? 네. 이 지역에 어떠어떠한 재질의 어떠어떠한 품질이 제품이 얼마나 있는지 개발할 가치가 있는지 탐사를 하고 나서 좋다고 하면 나중에 탐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현재 페루에 있는 광산의 개발이 끝난 게 전체 광산 매장량이 한 3% 정도 된다. 아 전체의 3%만 지금 캐고 있다? 캐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이 아니 그러니까 저기 탐사가 끝났다. 탐사가 끝났고 그중에서 개발을 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게 5%다. 이 정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페루의 대부분은 아직 미개발 상태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여겨지거든요. 잠재력이 많네요. 네. 상담력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레일 광산 관련해서 여러 제품들이 개발도 많이 되는데 저희 레일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개발이 됐어요. 뭐냐면은 그 언더그라운드 마인 그 좁은 공간에서도 제품을 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트럭을 개발을 했어요. 유럽하고 미국에서. 아 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트럭? 네. 몸집이 좀 작은 트럭인가 봅니다. 몸집이 작다기보다는 좀 높이가 낮은 트럭이라 해가지고 영어로는 이제 로우 헤드 트럭이라고 얘기합니다. 레일 안 깔아도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회사는 지금은 이제 레일을 거의 쓰지 않고요. 아. 그 트럭 왔다 갔다 한다. 네. 시장이 없어지기도 하네요. 네. 뭐 다른 어떤 다른 공장이 뺏긴 게 아니라 네. 뭐 다른 제품에 완전히 밀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요? 사장님 주력 사업인데? 또 다른 시장 개발해야죠. 또 다른 시장이면 페루 말고 다른 나라? 네. 아. 그럼 또 어디 가서 레일 한번 받아보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야 쉽지 않군요. 그런데 그 페루 쪽은? 네. 그래서 그 바이어가요 가장 큰 바이어고 물론 회사도 뭐 페루에서 그냥 그 회사 이름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정도의 그런 대기업인데 그 담당을 하셨던 분이 그 한 60세 정도 되는 한 부사장 정도 되는 분이셨어요. 네. 제가 항상 만나던 분이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한 아직 젊으니까 그분을 이렇게 뵈면은 멀리서라도 뵈면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인사를 허리 굽혀서 깍듯하게 하고 했거든요. 한국인이고? 네. 제가 한국인인데 그분은 이제 그쪽 페루인인데. 네. 페루인인데 한국식으로 인사를 드렸던 거죠. 우리는 늘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네. 늘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거 한다고 해서 나빠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죠. 저는 나름대로 예의는 표하면서. 페루식 인사법을 내가 뭐 잘 아는 것도 아니니. 네. 그래서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한 번은 미팅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미스터 송이 그런 인사하는 걸 봤는데 너무 좋았다. 원래 페루도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 아. 그런데 요즘 페루 녀석들은 인사성이 밝지 않다? 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쪽 회사 오다는 저희가 계속 받았었습니다. 미스터 송. 예의바른 미스터 송한테 잘해줘라?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양반인 것 같더라. 사람 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사람 다 똑같고 어른들 다 똑같고. 페루 어른이나 우리나라 어른이나. 네. 그렇군요. 보통 무역회사를 하시면 이렇게 직원을 몇 명 두고 하기도 하고 일을 나눠서 설명 주셨듯이 아니면 혼자 하기도 하고 대개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즉 하루 일과가 어때요? 생각해 보면 저쪽에 있는 물건 저쪽에다 보내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내일을 사서 우리나라로 왔다가 창고에 쟁여놓다가 다시 페루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중간에서 뭔가 조율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일의 대부분이 그런 건가요? 어때요? 주 업무가 이메일 교신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좀 부동산 같은 입장입니다. 뭐냐면. 부동산 중개업? 네. 중개업처럼 찾아주지 않으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셈인 거죠. 수시로 이메일 체크하면서 대응해주면 돼요? 네. 그렇죠. 이메일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신속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거. 최고의 서비스라고 여겨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추석이라고 쉬는데 거기는 또 해외는 추석이 없다 보니까. 대응을 해줘야 되고. 그런 날로 대응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무역하는 분들은 어떤 이메일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를 한번 좀 최근에 받은 이메일 제가 한번 갖고 와봐달라 말씀드렸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이메일 오고 가는지 좀 알려주세요. 두 장을 가져왔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 바이어 측하고 교신하는 거고요. 교신은 저희 에이전트랑 했던 내용이고. 그러니까 페루 쪽에다가. 하나는 이제 저희 중국 공장하고 교신했던 내용이고. 페루하고는 최근에 오간. 네. 어제 그제 된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연락 온 게. 저희 이 광산회사가 저희로부터 지금까지 한 15년을 구매를 했고. 양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매번 저희로부터 구매를 해왔고. 저희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공급을 해왔고. 그래서 좋은 회사인데. 페이먼트 턴이 30%는 선수금. 나머지 70%는 선적하고 나서. BL 선안증권 카피를 보내주면은. 네. 70%를 송금해주고. 그러면 선안증권을 우리 가지고 있다가 DHL로 보내주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더가 최근에 된 게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네. 지금 중국 공장 제품 완료되어 있고. 2주 전에 물건을 보내달라고 한 페루 쪽 담당자가. 네.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이메일은 저희 에이지언트한테 온 거고. 네. 내용은 그쪽 바이어. 광산회사 관련된 내용이고. 광산회사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페루 쪽 에이전트가. 네. 용건이 뭐예요? 지금 송금을 준비 중인데 자꾸 늦어지고 있다. 30%를 빨리 할 텐데. 네.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돈은 못 보내주고 있다 아직. 혹시 물건을 먼저 선적해 줄 수 있느냐. 급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급하면 돈을 빨리 보내면 되잖아요. 30% 물건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아 일단은 30% 송금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30% 송금을 아직 못해주고 있는데 물건부터 보내라. 네. 이번에 좀 스페셜하게 요청이 온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돈을 보내면 될 텐데 왜 돈은 안 보내고 물건부터 보내라고 해요? 추측한데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아니고 그래도 규모 있는 광산회사다 보니까 내부적인 시스템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재무팀 김대리가 보내줘야 되는데 돈 미스터 송한테 그 친구가 뭐 아직 일이 많은 모양이든 어쨌든 결제가 안 났든 그런데 우리 자제팀에서는 빨리 필요하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이메일입니까? 제가 한 답변이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케이스가 아닌데 이번 케이스 내용 잘 알았다. 그러면은 그 30% 혹은 나머지 100%를 언제 보내줄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알려주면은 내가 바로 선정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 부탁하면 언제까지 주겠다는 얘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완곡한 표현이네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줄게? 라고 하면 보내주실 생각이에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려고요. 오래 거래했던 거니까? 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양쪽으로 영어로 주고받네요. 제가 스페인을 못합니다. 그럼 스페인을 제일 좋아하고 그쪽에서는? 스페인이 식민지였으니까 스페인어를 쓰 국어입니다. 그럼 그쪽 에이전트는 영어도 하고? 스페인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고 페루어도 하고? 페루어는... 없어요? 멍청한 질문을 한 듯한... 바로 지방에 가면 부족들 간에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공용어는 그냥 스페인어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중국 공장하고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메일이 오갑니까? 최근에 오간 이메일은 어떤 거였어요? 지금 이 내용은 지금 바이어측하고는 관계가 없는 다른 별개의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페루의 한 바이어로부터 문의를 받아가지고 그 문의를 중국 공장에다가 보내면서 이거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냐, 톤당 얼마냐, 생산 완료 및 납기는 언제쯤이 되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페루 쪽에서 이런 이런 스펙을 가진 제품의 문의가 들어왔다. 얼마 해줄 수 있고 언제까지 해줄 수 있니? 공장하고는 주로 그런 얘기겠어요? 주로 그런 거 아니면 생산 관련된 거. 그러면 얼마다라고 답이 오겠네요? 네,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 좀 깎아줄 수 있니? 이제 이런 식으로 다시 답장이 가기도 하고 해요? 저희가 공장에다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깎아달라고 하면 아마 깎아줄 거는 같은데 그런 식으로 계속 깎아달라고 하면 아예 다음에 견적을 할 때부터 아예 조금 높여서 할 수도 있고 얘는 아예 깎아달라고 의뢰해 깎아달라고 하는 애니까 아예 조금 더 높게 견열할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꾸 깎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아, 서로의 견적을 못 믿거나 그렇죠. 신뢰도에 또 약간 영향을 미칠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언제 깎아달라고 하세요, 그럼? 어, 깎아줘야만 오더가 될 것 같은 경우에 아, 저쪽에서 눈치를 보아하니? 네, 네. 이거는 좀 큰 건 같은데 여기저기서 붙은 것 같으니까 좀 한 번만 더 낮춰보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자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자주 안 하고 있습니다. 어, 일종의 사업 노하우일 수도 있네요.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고 그냥 혹시 또 중국에서는 저 친구는 부르는 대로 돈을 주네? 뭐 이러면서 조금 더 불러봐. 아, 뭐. 그런데 워낙 바이어들이 또 시장 가격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겠어요. 함부로 뭐 그렇게 못합니다. 이거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까, 레일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주로 재료비가 많다 보니까. 네, 재료비의 변동에 따라서 주로 가격이 많이 변하고요. 또 다른 요인은 이제 뭐 환율적인 부분. 중국에서 R&B로 생산을 했다가 달러로 팔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또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철강 산업 자체가 오염을 많이 유발하는 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제한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자금 공장 같은 경우는 아예 셧다운 시킬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중국에 10개가 있었는데 3개를 문을 닫았다.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무역회사가 돈 벌 방법은 혹시 있어요? 가격이 뭐 환율처럼 그렇게 계속 변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오늘을 다루고 내일을 다루고 그러거든요. 운이 좋다면은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게 방법이긴 한데. 주문이 따로 없어도 이 정도면 많이 이 친구들 세일하는 건데 라고 하면 일단 사서 쟁여놨다가 나중에 페로든 어디든 주문이 오면 판다. 네. 재미있겠는데요. 방법이긴 한데 또 쌀 때 샀는데 가격이 더 싸지면은 이제 낭패죠. 가끔씩은 하세요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업을 차곡차곡 보수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신가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어떡합니까? 아까 잠깐 말씀 들었는데 페루에서는 레일을 이제 큰 고객이 레일 안 쓰고 이제 트럭 사다 쓸랜다 하는 쪽이면 이거 다른 바이어들을 찾아야 되겠네요. 다른 바이어들을 찾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이제 공장에서 이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장에서 생산하는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거래하는 중국 공장에? 왜냐하면 중국 공장에다가는 이미 저의 회사에 대해서 신뢰도가 쌓였기 때문에. 미스터 송은 우리 거래처니까. 네. 그래서 이거 하겠다. 도와달라고 하면 또 그 중에서 충분히 도와줄 거고 하니까. 그렇군요. 다른 물건도 만들어요? 그 철강제 회사가? 레일 말고? 네. 레일 말고 시트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물막이용 철강제입니다. 물막이? 네. 주로 땜 공사할 때 그다음에 아니면 교량 공사할 때 물을 막아놓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때 이제 땅에다가 박아놓는 그런 철강제품입니다. 땜 지을 때는 일단 물을 싹 막아야 되니까 땜 공사장 저 위쪽에서 물을 한 번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임시 땜 만드는 그걸 철판으로 막아요? 네. 아. 그렇군요. 무역업을 아마 해볼까? 내지는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업일 수 있겠다. 대개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간에 자위반, 타위반 내지는 독립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대개는 정보가 없으면 흔히 알려져 있는 자영업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 건데 생각보다 꽤 일찍 독립을 해서 자기 사업을 꾸리신 케이스인 듯해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직장인 동료들 아직도 있죠? 대표님 주변에서도. 늘 고민이죠. 어떤 고민이신지는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무역업이라고 하는 게 해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내지는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봐라라든가 이런 성격이면 하지 마세요라든가 뭔가 좀 이런 거 좀 해볼까요? 라고 누군가가 조언을 좀 구하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역업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죽어도 손해를 못 봐. 손해를 보면 안 돼. 네. 양보 못해. 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이제 서로 벽이 생기고. 거래처랑? 네. 샐러든 바이어든. 공장이건 그렇죠. 공장이건 바이어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양보하고. 알았어. 내가 이번에 좀 손해볼게 하면 그쪽도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음에 더 잘해주고 하다못해 가격을 더 깎아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바이어한테 내가 좀 손해보고 하면 바이어가 다음에는 알았어. 여기는 지난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좀 더 비싸대로 여기서 사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거를 못 버티고 못 견뎌 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손해를. 그건 성격이죠. 맞아요. 네.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무역이라는 게 국내 거래랑 다른 게 사람을 자주 못 보잖아요. 네. 국내 거래는 뭐 바로 옆에 있으면 자주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멀리 있죠. 항상. 거래 상대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권하는 거는 좀 자신이 있는 사람보다 주로 쌓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 둘 자신감을 쌓아갈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성격상. 네. 성격상. 급하지 않은 성격. 네. 그리고 좀 꼼꼼해야 되고. 꼼꼼해야 한다는 건.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네. 알았어. 내가 갈게 하고 바로 전화 끊고 가서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면 이제 문제가 많이 풀리고 아니면 오해가 많이 풀리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무역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메일 하나 서로 교신을 하더라도. 아. 오해의 여지도 없어야 되고. 오해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두 번 얘기 안 해야 되고. 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렇군요. 앞으로는 대표님 사업은 어떤 식으로 좀 발전을 시켜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후 이때쯤에 다시 한 번 모시면 사업 계획이 혹시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여쭙는 이유는 무역회사라고 하는 게 이제 성장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되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거는 저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그건 저의 꿈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템을 좀 다양화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아까부터 묻고 싶었어요. 네. 페루에 그렇게 많이 거래도 하고 하면 레일 말고 다른 것도 좀 하는 김에 하면 만지 않겠나 싶은데. 네. 그런데 저는 그런 쪽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제품을 다른 데다 공급하는, 개척하는 그런 일에 포커싱을 맞춰왔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산 레일을 페루에다 공급을 하면은 그 레일 자체를 페루 뿐만 아니라 뭐 어디 미국, 캐나다 아니면 동남아, 유럽. 왜냐하면 레일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상담이 바로 가능하고 다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맞춰와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 자기가 아는 제품을 다른 곳에 파는 게 낫지. 같은 곳에 또 다른 모르는 제품 갖고 오면 어렵다? 네. 뭐 보자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중국 공장에서 저를 잘 아니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공장에 힘을 빌어서 다른 시장을 개척하던가 아니면 저희 물건을 사주는 바이어한테 부탁을 해서 레일 말고도 다른 제품을 또 하던가. 음. 그렇겠네. 기존의 네트워크로 활용, 새로운 네트워크로 뚫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 보군요. 어느 시장이든지 이미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장에, 제가 잘 모르는 시장에는 진입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참 독특한 무역업을 하시는 오투글로벌의 송일선 대표 모시고 페루와 중국 사이에서 이른바 삼국 무역, 중계무역이라고 합니까? 네. 어떻게 진행되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들여다보시니까 이제 어떻게 오가는지,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다 눈에 환하시죠? 사실은 본인이 하는 일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공개해서 다 알려주는 게 사실은 본인에게는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또 새로운 일을 구상하시는 분들 또는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주십사, 독특한 일 하시는 분들을 좀 설득했는데 기꺼이 또 알려주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투글로벌 코리아의 송일선 대표님 앞으로 사업 잘 되시기를 기대하고요. 예. 또 가끔 그 동네 분위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 또 쌓이시면 한 번 더 나와서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십시오. 예. 네. 자, 2프로가 많은 1프로 오늘은 오투글로벌 코리아의 송 대표님 모시고 무역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앞으로도 뭐 다른 이런저런 많은 직업군 갖고 계신 분들 모셔서 이야기 들으면 저희는 좋은데 혹시 저희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좀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신과 함께 쪽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2 앱에 있는 저희 2프로와가 만난 1프로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예. 저희도 기다려서 또 많은 배움 청하도록 하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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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